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기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4건은 서면 경고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발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과 집회, 모임 이용, 허위사실 공표, 선거 여론조사 등이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와 고발 등 20여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